안녕하세요 피치인베스티먼트의 피치 대디 피치입니다 새하 오늘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이잖아 그치? 아빠가 오늘 집에 왔어 아빠가 오늘 이렇게 새하랑 엄마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이게 뭔지 알아? 아빠의 행복 비용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쓰는 돈 그냥 그래 여보 이건 아빠가 옛날에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사놔서 아빠가 오늘 조금 팔았어 그래서 아빠가 이걸로 새하 용돈을 주려고 새하 옛날에 아빠가 달러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지? 새하 달러가 좋아 한국 돈이 좋아 새하 아빠가 새하한테 선택권을 주겠어 100달러를 받게 해서 10만원을 받게 해서 왜 100달러를 받아? 그 어디에든 돈이 그렇지 지금은 비행기 타고 못 가지만 해외 나가면 아빠가 새하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요거는 새하야 그치? 아빠가 오늘 행복 비용으로 아빠가 이거를 반추는 안 주냐고 저러고 있는데 반추는 이따 간식 좀 주면 돼 자 새하 3,4,5,5 여보 당신한테는 내가 5만원씩이나 이건 엄마한테 줘야 돼 새하야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거는 엄마 행복 비용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새하야 나 엄마는 누가 훔쳐갔어요 자 여보 몰라 새하랑 잘 해결해 요거는 뭔지 알지 여보 당신이 내가 6년동안 가지고 있던 오늘 셀트리온 스무즈나 팔았단 말이야 스무즈나 새하야 니 와봐 달러를 여기 보여줘봐 구독자들 여기가 3개를 다 보여줘야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돈이 어떤 거야 새하야 100 그렇지 100달러가 얼마나 그랬지 아빠가 지금? 그렇지 잘한다 그 다음에 100달러 50달러 10달러가 있는 거야 새하야 좋지 그리고 여보 오늘 금요일이라서 QQQ를 사야돼 QQQ 그치 QQQ에 뭐 모아있다 그랬지 내가 첫번째가 첫번째가 뭐야 애플이 애플 애플이 지금 2조 달러를 지금 아직 2조 달러를 아닌데 2조 달러를 찍으려고 하고 있어 2조 달러면 한국돈 얼마인지 알아 여보 2조 달러면 2,400조 2,400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아더베 페이팔 이런 주식을 사야도 안 사야돼 여보 사야되지 그래서 오늘 오늘 5분 후에 또 살거야 알겠지 한주 우리의 행복한 주 내가 내 돈이에요 사야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내가 내 돈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저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전화